안녕하세요 자투리 여행가입니다. 이번 영상은 석유산 설천봉 향적봉의 아름다운 겨울의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.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 함께 보시죠. 콘돌라를 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대기주로 서고 있습니다. 1시간 반 정도 대기 후 드디어 콘돌라를 탑승했습니다. 설천봉에 도착했습니다. 상재루 쉼터의 모습입니다. 상고대가 무척 아름답게 튀었습니다. 상담사 이 나무 정말 멋집니다. 이 나무 정말 멋집니다. 향적봉에 도착했구요. 인증사슬 찍기 위한 대기줄이 이렇게 길게 써 있습니다. 향적봉에서 바라보는 멋진 풍경 보시겠습니다. 이 나무 정말 멋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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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적봉에서 바라보이는 설천동의 모습입니다. 이 나무 정말 멋집니다. 이 나무 정말 멋집니다. 이 나무 정말 멋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까지 덕유산 행적봉의 아름다운 겨울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